다방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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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아! 잘 послед News! 님! 여긴 천국이에요! 触 scanner 건강해도 아주 좋고 아주 맛있어요! 이거 감기 여기까지 먹으면 감기 쭉 떨어져요! 너 과대과장 같뭐야. 애터미를 통해서 가족이 같이 오니까 너무 즐겁고 또 감회도 새롭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신랑한테 배츠를 선물하겠습니다. 새우위, 짱. 샤굿. 잠시 으멍을 틀어드리기 신ник, hats하다 나아... 심 Lapool! 미자마자 성 최멍 uno 에스터널드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에스터미 하는 거 너무 좋고 계속 응원할 거고 에스터미랑 엄마 모두 화이팅 에스터미를 더 열심히 뛰는 스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미를 너무 하찮게 봤어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안 봤죠 4개월, 알아보니 너무 완벽하니까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4개월 동안 검토해보고 제 2의 직업으로 잡고 가죠 에스터미를 사랑합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54개월의 người ени아 엄마랑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랑 저랑 잘 맞는 것처럼 에스터미도 잘 맞아요 라밥을 즐겨 먹었어요. 라밥. 뭔지 아세요? 라면에 밥 말아먹는 거. 오빠는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픈데도 무조건 제가 바쁘면 오늘 라면에 밥 말아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신 우리 남편에게 제일 감사드리고 애터미 덕분에 5월 달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왔고 이번에는 아들 딸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왔습니다. 진짜 딸 노릇한 것 같아요. 집에서 애를 날마다 보내고 또 받아주고 이러하니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남편이에요. 진짜 성격은 좀 그렇지만 어때면 진짜요. 진짜 근데 저 한 번 생각한 게 있었어요. 파트너라고 남편도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뭐나 이뻐보이고 뭐나 참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진짜 엄마가 애터미 국장님이 돼서 다낭 여행에 온 것도 좋지만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서 좋아요. 제 친구들도 자기 엄마가 애터미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희 엄마가 다 파트너 만들 거예요. 아직 저희 반에 애터미 칫솔 안 쓰는 칫손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애터미 제품을 쓸 때까지 건강하세요. 이번 성급 여행은 자기 남은 인생의 제일 낮은 등급의 여행일 거야. 앞으로 여행은 자기 남은 생의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임을 약속할게. 그리고 석세서 교육할 때 자기 밥 챙겨 먹은 게 개밥이었다고 지금까지 억울해했는데 이번 여행으로 그 서운함을 모두 잊어 어차피 사람 먹는 밥을 개도 먹고 하잖아. 더 열심히 해서 밤 여행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보다 두 배, 세 배, 백 배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. 부르더러 갑시다. 부르더러 갑시다. 부르더러 갑시다. 부르더러 갑시다. 부르더 갑시다. 부르더 갑시다. 부르더 갑시다. 부르더 갑시다. 부르더 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